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연일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BMW가 오늘부터 리콜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BMW 사태 진정될 수 있을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10만 6천여 대에 대해서 리콜이 시작이 됐는데 국내에서 있었던 수입차 리콜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콜하고 긴급 안전진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 BMW는 해당 부품 EGR이라는 것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해왔고요. 회사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8월 16일까지 90%의 차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리콜의 경우는 훨씬 더 부품 교체를 포함해서 조치의 범위를 넓혀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520D 디젤 모델을 포함해서 42개 모델 10만 6천 대니까 그야말로 수입차 사상 최대 리콜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콜 내용을 보면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EGR 부품을 교체해주는 작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GR이라는 배기가스를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BMW의 시각이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EGR이 파이프를 통해서 흡기다기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다시 배기가스를 불러들여서 침전물이 누적된 상황에서 침전물에 발화가 돼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EGR 부품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침전물에 대해서 세척도 하고 교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게 BMW의 입장입니다. BMW 계획은 일단 올해 안에 리콜을 마무리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10만 대가 넘잖아요. 그래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전에 리콜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보통 1, 2년이 걸려요. 해당 부품을 그냥 단순히 교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인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BMW 같은 경우는 워낙 비난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끝나겠다 이렇게 공언은 했는데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이미 부품을 공수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이 나오거든요. 배로 공수하던 걸 비행기 편으로 공수하겠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밝히긴 했습니다만 61, 그러니까 61 서비스 센터에서 예약을 해서 리콜을 진행 중인데 벌써 일부 소비자들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올해를 넘기겠다는 답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건 일단 목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군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콜 발표 이후에도 한 1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는 안전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품을 교체했는데 또 화재가 생겨났기 때문에 차주분들의 불안감은 여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화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재의 원인 때문에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거거든요. 회사 측이 밝힌 것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른 예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리콜이 이렇게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EGR이라는 부품 교체와 인근에 대한 세척 작업에 리콜이 주력한다면 우리 조사단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침전물이 발화될 수 있는 성질의 물질들인지, 눌러붙은 것들이 또 하나는 진작부터 제기가 됐던 겁니다만 소프트웨어 오류는 아니에요. 회사는 물론 부인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거고 흡기다기관, 베이커스를 다시 빨아들이는 이게 사실은 불연성, 불에 잘 붙지 않는 걸로 해야 되는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플라스틱, 불에 잘 붙는 걸로 했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자동차 여우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자동차 명장 1호, 박병일 씨가 이건 엔진 설계 자체의 결함이다. 이런 지적도 했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 사태에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조사에 여러 각계의 인재층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년여 정도를 예상한다고 진작부터 조사단을 꾸리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만큼 확실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1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서. 그런데 어쨌든 엔진 결함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고 보니까 사실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측에서 고수하고 있는 EGR이라는 단순 부품의 문제만으로 규정하고 넘어가기에는 워낙 불안한 게 많기 때문에요. 다양한 조사 범위와 대상을 상대로 꽤 오랜 시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 좀 하루빨리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BMW 주장은 EGR이라는 부품 결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조사를 통해서 혹시 이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리콜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리콜 이후에 또 리콜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우라면 BMW가 원인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태는 몇 년간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화재의 원인 규명이라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투명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정이 됐습니다. BMW가 결함을 알고도 숨겼나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핵심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최종적으로 결함 은폐했다라는 결론이 날 경우에 파장이 거져볼 수 없이 커질 것 같은데 BMW가 이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이게 BMW 소비자 피해 모임 같은 걸 통해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 국토교통부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우선 파악하게 되고요. 일부 오늘 국회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한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7월 20일에 인지했다 이렇게 BMW 측이 밝혔으면서도 이미 7월 18일 리콜 결심을 했다는 보고서도 확인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알고 은폐해온 게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검찰의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를 면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BMW는 이 경우는 단순한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옥시 사건처럼 상당한 사법 처벌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겠죠. BMW와 함께 그동안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비판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텐데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명 피해라든가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 아니었습니까? 차량 화재라는 게. 너무 늦장 대응을 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키웠고 인명 피해나 대형 재해가 이어지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라고 할 만큼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초창기에 운행 중지를 할 수 있는 행장 명령의 법적 근거들을 다시 갖춰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은행 중지를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회사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가 이미 검토 발언을 했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기업체 소비자들의 소속 남발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이제는 오히려 무색해질 정도로 이런 인명과 관련된 대형 재해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논의를 거쳐서 이번만큼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이라든가 옥시 사태처럼 얘기만 하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콜이 이제 시작이 됐고 정부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BMW 사태가 좀 진정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화재 자체는 진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재의 원인이 아예 다를 수도 있지만 주로 이 분야, EGR 부품을 포함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화재는 진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긴급안전진단에 이어서 리콜도 진행하기 때문에 또 화재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폭염도 어느 정도 진정되기 때문에 화재 자체는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데 문제는 그 화재를 바라보는 혹은 화재에 대한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 차주들의 불안감, 불만은 진정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해결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조금 더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을 서두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원인 규명, 소비자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